러닝뮤이크의 한진아원 감독님, 윤현수 배우님, 이정식 배우님, 최윤성 배우님, 홍하연 배우님, 이봉준 배우님, 김지우 배우님이세요. 네, 총 7분, 거의 무지개 게스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뮤이크의 극본과 연출을 맡게 된 한진원이라고 합니다. 약 한 달간의 학생회장 성벌을 둘러싼 각종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를 담은 러닝뮤이크,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들 한 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인사 먼저. 러닝뮤이크, 인사! 네, 감사합니다. 윤현수 배우님도 인사와 영화제 방문한 소감도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세훈 역할의 윤현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곽생연 역할의 이정식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여기에 많이들 와주셨는데 축제 즐겁게, 재밌게 즐기시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우성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러닝뮤이트에서 원대양, 야만강, 양원대 역할의 최우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찾아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홍아연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정이 역할 홍아연입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러닝뮤이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역할의 이봉준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오늘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와주신 날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뮤이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하유경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오늘 여기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재밌게 즐기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닝뮤이트맨 TV 배우님. 지훈이라는 인물은 살짝 말씀드리면 단톡번만 63개가 있는 인물인데요.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ENFP형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전교회장선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좀 나오고 있죠. 전교 1등에 이어 인싸. 그 다음 해볼까요? 유경이라는 캐릭터는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밝은 성격인 아이인데요. 선거를 나가게 되면서 유경이가 감추고 있던 승부욕이라든지 많은 매력들을 많이 느끼게 되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현장은 연애는 다른 현장들도 다 너무 완벽하고 좋겠지만 저희 현장만의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학원물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선생님이 되고 학생들이 모두가 이제 정말 어우러져서 누구 감독님이니 어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 저희는 수직관계 없이 수평적인 관계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모두 모여서 좀 시너지가 났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회장 극강용이 아닌 작품을 만들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약 700명, 750명, 800여 명의 관객분들과 함께 3차에 걸쳐서 상영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뜻깊었습니다. 특히 어제 저의 첫 작품을 함께했던 250여 분의 관객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나가다가 왔으면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지만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단지 TV나 그런 룰리매체가 아니라 극장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같이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선물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저희 작품이 여러분의 행복에 보탬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윤현수 배우님 네 바람이 많이 무네요. 여러분 추우시겠지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든 뮤직비디오가 짧고 긁게 네 이정식 배우님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료를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좋은 추억 많이 또 만드시고 앞으로 항상 다 강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성 배우님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저희 드라마 러닝메이트 주변에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감해요 배우님 네 저희 여기서는 3화까지만 공개가 되지만 끝까지 보시면 저희 모든 영진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정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시리즈니까 꼭 챙겨 봐주시고 저희 러닝메이트 팀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준 배우님 저희 러닝메이트는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전교회장 선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희노애락 그 이상의 되게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야외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우 배우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러닝메이트 열심히 촬영했고 그리고 그만큼 더 재밌을 거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무대 인사 진행해봤고요. 이제 사진을 찍을 건데 저희 감독님께서 살짝 알려주셨거든요. 준비한 규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봉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아를 외치면 후창으로 러닝메이트를 외치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 정리되는 대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배우님들은 살짝 앞으로 나오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보실 거예요. 네. 네 먼저 왼쪽부터 네 영상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러닝메이트 화이팅! 네 러닝메이트 화이팅! 네 여러분! 네 러닝메이트 화이팅!